비가 오는 날 인천 가고 있어요. 네, 인터넷 홀에 가고 있습니다. 영우시대 가족 여러분, 오늘 비가 오네요. 비가 오니까 우리 영웅님이 더 보고 싶다. 사랑하는 우리 영웅님 더 보고 싶다. 네, 비가 오는 찻속에서 지금 바깥을 내다보니까 창밖의 아름다운 꽃들과 아름다운 나무가 정말 마음을 행복하게 하네요. 우리 히어로의 노래를 듣고 있자면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행복해지죠? 네, 지금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니까 아, 이것도 힐링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그리고 나무는 파릇파릇. 거리에는 예쁜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인천으로 출장 중이에요. 네,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우리는 멋지게 사는 우리 영우시대 가족 여러분 우리 열심히 건강 잘 챙겨서 상암에서 만나요. 상암에서 만나요. 임영웅! 임영웅! 응원합니다. 상암 우리 콘서트 영우시대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앵! 건앵! 네, 비 오는 날이었어요. 아름답죠? 네, 거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촉촉하네요. 하하 함께 하키러. 그렇게 마ese